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봐봐. 세미가 다 샀어. 강체복 사봐. 이거 맞춰 입으려고. 옷을 맞춰 입고. 내 스타일이다. 나도 그랬는데.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오시면 우리 다 같이 옷 갈아입고 사진 찍자. 오시네. 오신 거야. 여기 가르쳐줘. 안녕하세요. 왔어. 안녕하세요. 세미 씨 아버님 아버님. 빨리 와야지. 가족이잖아요. 가족 사진 찍는데 가족이 당연히 와야죠.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거 사이즈 사이즈 받아가야 되는데. 나는 X라지. 스몰은 뭐야. 할머니 거. 할머니. 나지. 청모님은. X라지. 장모님은 X라지. 거기서.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었어. 청바지. 할머니 거. 할머니도 입어? 야. 우리 할머니 청바지 입네. 네. 오래간만에 청바지 입으면. 처음 입지. 처음 입지. 할머니 청바지 입는 거 처음 보는 거야. 나 처음 보지. 이걸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 와 역시 올리버드 멋져요. 장인어른. 아버님들. 와. 할머니 봐 깜찍하시나.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하시나. 할머니 청바지. 난생처음 또 청바지까지 입으신 거. 할머니 봐 할머니. 너무 멋있지 않아? 너무 멋있지 않아? 할머니도. 이들아 할머니 봐봐 할머니. 와 이들이랑 할머니랑 똑같네. 우와. 우와. 우리 옷 다 똑같이 입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다. 멋지네. 와. X라지시지? 응. 야 예쁘다. 응. 예쁘네. 진짜 대가족이다. 응. 할머니 너무 조그만하게 나오시네. 자모님. 할머니가 작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모님이 크게 나올 거 같아. 아 할머니 기습 싹 올리셨는데. 오 보기 좋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까르르르 웃을까요? 해줘 오빠. 자 하나 둘 셋. 잘했다 저거. 온 가족이 저렇게 한 번 보여서 사진 찍기가 쉽지 않아요. 할머니 예뻐요. 예? 예쁘세요. 잘 맞았어요? 정말 잘한 거군요. 사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오늘 마침 그 날짜가 또 할머니 생신이셨고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좀 의미 있는 날. 다 좋았어요.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네.